다 끝났어요? 거의요 아유 고개를 두 번이나 먹었더니 기름에 쩔어서 안 씻을 수가 있어야죠 아니 그럼 안 씻을라 그랬어요? 어, 아뇨 씻기는 하죠 아, 근데 진짜 절차 어마어마하다 결혼식도 힘들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절차가 길어요 우리 섹시 저녁이나 돼야 내 차지네 그니까요 이제 그럼 뭐 머리만 말리면 진짜 끝이에요? 에이 머리 안 말리면 뭐 어떻게 되나? 축적한 채 자자 내가 말려줄까? 나 진짜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오래오래 살 거예요 골골골하면서 본부장님 속삭여도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100살 넘도록 살다가 죽을 거야 나도 그럴 건데 나도 그럴 건데 침 넘어가는 소리 다 들려요 떡 줄 사람은 준비도 안 했는데 뭐요? 뭐 뭘 기대했어요? 뭘 기대해요? 후곤하니까 나는 빨리 자르고 머리도 안 말리고 있는데 형님 이런 거 뭘 안 기대해 진짜 계속 웃어요 응? 그러면 이거 그냥 확 환불해 버린다 어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이거 예뻐요? 환불하지 마? 아니 꼭 이뻐서 그런 건 아니고 벌써 입었는데 환불은 안 되죠 뭐야? 뭐야? 우리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힘들고 진짜 오래됐다 그죠? 그니깐 이제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면 나 무서워 엄마 얘 은임아 저 니 신랑 집에 가라 그러고 오늘 나랑 같이 자자 어? 아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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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